의사들이 직접 만드는 암 전문 컨텐츠 그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어쨌든 암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고 함께할 선생님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의 혈액종양내과 이경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는 아직 안 됐어. 아주대 혈액종양내과 이현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종양내과 김다룡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룡입니다. 저 사회를 보게 된 저는 순천향 천안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상철입니다. 오늘은 종양혈액내과 또는 혈액종양내과 이런 말들이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뵙게 될 건데 종양내과가 뭔지 또는 혈액종양내과가 뭔지 종양내과에 대해서 좀 누가 이경은 교수님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종양내과 어렵죠. 내과에는 몇 가지 과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혈액종양내과가 되겠는데요. 종양내과 의사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암치료의 방향을 정해 주고요. 그 치료에는 여러 가지가 관여를 할 텐데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항암제를 쓸 수도 있고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합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항암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종양내과 의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암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요즘에는 요구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고 그거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실제로 약물치료를 주도하는 그런 파트가 혈액종양내과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암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임이 그다음에 이 방송이 시작된 건데 대한종양내과학회가 뭔지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현우 교수님이 간단하게 암과 관련된 지식을 배우고 익히고 또 암 관련 의사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학회입니다. 네. 어쨌든 종양내과 의사들이 암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로 암치료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학술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정부와 관련된 정책 관련돼서도 상당한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학회가 아마 대한종양내과학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암에 대한 정보를 가장 신뢰성 있는 정보를 앞으로 접하게 될, 제공하게 될 단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암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은 TV 프로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정보가 많은데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암치료의 방향성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암을 알고 싶으면 바로 이곳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연락하나요? 그거 차차 알려드립니다. 암치료 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히 항암치료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암이 이제 뭔가를 알아야 하는데 암이라는 건 결국 세포가 하나, 두 개, 네 개, 여덟 개, 열여섯 개 이렇게 늘어서 분열해가는 과정인데 약을 쓰든 무엇을 쓰든 간에 그 분열을 막아서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항암화학요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항암요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항암치료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사용하는 약물은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항암제 외에도 항호르몬제도 있고요. 요즘에는 항표적치료제도 있고요. 또 면역치료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떤 약물을 이용해서 전신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치료는 정말 전문적이고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암에 대해서 치료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우리 김다룬 교수님께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크게는 수술, 방사선치료, 그리고 항암치료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용암 같은 경우는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혈액암 같은 경우는 항암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수도 있고 수술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치료라는 게 다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완치목적의 치료가 될 수 있다. 고용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술도 할 수 있고 항암치료도 할 수 있고 방사선치료도 할 수 있고 그중에 두 가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경영 교수님 추가로 하실 말 있으세요? 예를 들어보면 식도암의 경우는 식도암이라는 건 식도 자체에서 발생한 암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식도암은 목구멍 들어가서 바로 보이는 경부식도가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흉부식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부식도암에 진단됐다고 보시면 경부식도에 암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여기 엄청 좁은 데예요. 여기 식도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그 옆에 성대도 있고요. 그런데 암은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가능하면 크게 잘라주면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무슨 수로 크게 잘라요. 그렇게 자르다 보면 말소리도 잃어버려야 되고 기도에서 호흡도 잘 안 될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부식도암이 대표적이긴 한데 이런 경우는 그냥 항암제 플러스 방사선으로 완치를 노리는 거죠. 열심히 치료해서. 수술로 제거하는 게 오히려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 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차선책으로 수술 이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삶의 질을 좋게 하고. 그걸로 완치 방법을 꾀하는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네요. 그럼요. 항암제만 쓰는 것도 혈액암 같은 경우에 있다고 했었는데 수술 안 하고 항암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대표적인 게 고형암 중에서도 생신세포암 그리고 고안암 그리고 림프종이 굉장히 대표적인 암종입니다. 이것은 사실 항암치료 자체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암들이죠. TV에 보면서 재미있었던 게 림프종암인데 수술을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환자분이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는 사람은 저분은 분명히 항암치료를 했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분은 항암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거죠. 대부분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해당하지만 극히 일부는 예를 들어서 응급실로 장이 터져서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항암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웃음이 되게 매력적이네요. 악성 림프종이라는 게 어쨌든 암이라는 게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조항암요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조적으로 항암제 역할을 보통 의미를 두고 있는데 항암제가 주치료가 되는 그런 암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암에 따라서 모두가 방사선을 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항암제를 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가들과의 상의, 결정, 논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맞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항암제 치료, 항암치료 중에 이게 보조항암치료다. 고식적 또는 완화 목적의 항암치료다. 그 다음 수술 전 항암치료다. 수술 전 방사선 치료다. 이렇게 이름들이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암치료의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걸 좀 누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김대룡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대장암이나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수술 후에 우리가 육안적으로 눈에 보이는 암은 다 뗐는데 보이지 않는 암이 남아서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항암치료를 하면 완치할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이때 하는 항암은 우리가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유법이라고 하고요. 수술 후에 하는 거? 네, 수술 후에 하는 거고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항암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용적으로 더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더 수술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범위를 줄여주고 완치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그런 목적으로 수술 전에 항암을 하는 선행항암화학유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와 같이 하는 항암화학 방사선유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전신에 퍼져서 다 나을 수 없는 상황일 때 환자의 증상을 줄여주고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려주는 완화적 항암화학유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항암치료 하자고 우리가 설명할 때 수술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처음 이제 전이가 진단되신 분들 항암제 치료 하자고 그러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돼서 그런지 이거 꼭 해야 되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잖아요. 항암치료 왜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좀 누가 얘기해 주실래요? 완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답게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항암치료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암과 관련돼서 힘든 증상 불편한 증상 이런 것들이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치료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가장 항암치료를 피하는 주 이유가 항암치료 하다가 고생만 하고 결국은 다 낫지도 완치도 안 되는데 이거 꼭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제일 큰 질문인데 요즘 들어서는 상당히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일상생활 다 할 수 있고 오랫동안 효과가 있는 그런 주사 맞는 방식도 그냥 먹는 약 형태라든가 이렇게 쉬운 형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혈압약 먹듯이 그런 표적치료제도 있고 그다음에 부작용 없이 장기생존 할 수 있다는 그런 면역치료법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암이긴 하지만 유방암이라든가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홀몬치료제도 있고 이런 거는 진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확률의 높은 약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유방암 환자 전의성 유방암 환자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보면 한 4, 5년 넘은 것 같아요. 30대 초반. 그런데 너무 황당한 건 이 친구의 언니도 의사고요. 오빠도 의사예요. 그런데 자기 유방에 뭐가 생겼는데 겁이 나니까 언니, 오빠한테도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묵혀서 한 2년, 3년 되니까 이제 막 뼈에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또 어떤 암의 볼륨을 정량화를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잡아도 저 사람 뼈에 50% 이상은 암으로 꽉꽉 들어찼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진료실에 혼자서 못 걸어왔어요. 이렇게 그냥 옆에서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그때가 유치원 애기였거든요. 자녀가. 지금은 학원 딜리버리 다녀요. 그러니까 이미 애들 태워다 주고 이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부축받다가 치료 잘했다고 지금 자랑하시는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제 가끔 물으시는 게 치료가 됩니까라고 물어요. 물으세요. 그러면 사실 저는 냉정하게 완치는 안 됩니다. 하지만 조절은 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당뇨도 완치 안 돼요. 그렇죠. 비슷하게 생각해야 하거든요. 지금 말한 그 친구도 병 아직 많지만 잘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시안부 인생 이러면서 몇 개월이라는 것들을 얘기 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었던 시대라면 사실 요즘은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제 환자도 기억나는 게 간 저도 자랑 한번 하자면 간 전이 있었던 이런 환자들 처음에 수술하기가 불가능하다고 간이 거의 암덩어리라고 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항암치료 하다가 보니까 좀 많이 줄어서 이거 수술 한번 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수술하고 항암치료 이제 그만해볼까? 안 하고 3, 4년째 괜찮은 환자들이 있어요. 다 그런 분들 한두 분씩은 계시잖아요. 저도 자랑해야 되나요? 자랑 한번 해보시죠. 얼마 전에 이제 투석을 하고 있는 할머니였는데 할머니가 위암에 걸렸는데 암 때문에 빈혈이 이제 하루가 멀다고 빈혈 수치가 떨어지는 할머니였거든요. 짧게 자랑하시면 안 되나요? 할머니가 너무 힘들다 자기 이제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셨는데 항암 두 번 하고 나서 이제는 항암하러 오실 때마다 네번 감사하다 고맙다 이제 살만하다 맞아요. 항암을 했는데 오히려 더 편해지셨거든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치료를 하는 게 항암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지만 암과 관련된 힘든 증상들이 암이 줄어들어야 결국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치료가 잘 돼야 결국은 환자가 암 때문에 힘든 증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항암치료 하면 고생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모든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암치료 꼭 받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암환자 암환자 괜히 고생시키더라도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항암치료 더 해야 너네한테 이득이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기준에 대해서 누가 좀 얘기해 주실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걸 왜 하느냐 그거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 암의 목적 이 암의 종류 이 암의 어떤 약을 쓸 건지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다르고요. 트렌드는 지금 원칙은 트렌드라기보다는 원칙은 이 사람이 제주도에 있든 울릉도에 있든 서울에 있든 그 질병에 가장 효과가 좋은 약을 유니폼하게 다시 말하면 어떤 이렇게 규격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정형화된 표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 그 표준 치료를 하는 거는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핑크색 원피스 이런 거 입는 그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고 임상시험이나 임상 실제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 임상적 결과가 나온 거를 바탕으로 이런 걸 근거중심 의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거중심 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약물을 선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암치료 이 약을 써라 이 암에서는 1차 요법으로는 이 약을 써라 2차 요법으로는 이런 약을 써라라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럼 그 근거가 정리가 돼 있고 그 근거가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표준 요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진료 지침 형태로 나와있다. 맞습니다. 라는 거고 우리는 그런 진료 지침을 근거로 해서 주로 어떤 약제를 선택한다. 의사 개인이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개인적 경험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종양 내과를 전공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 표준 치료 요법에 대한 전문성을 공유하고 있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치료법을 정하기 때문에 되게 유사한 치료를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겠죠? 여기서 하나 미국에서 가서 하나 거의 비슷한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실적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최신의 치료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런 진료 지침을 계속 수정하고 바꿔가는 역할을 하는 게 종양 내과학계 선생님들이 아마 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암 환자분들이 암 치료할 때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부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부작용 옛날보다 확실히 줄긴 줄었잖아요. 부작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교수님들 경험들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항암제가 무조건 편할 수는 없잖아요. 항암제는 항암제는 박카스가 아니거든요. 항상 저는 명쾌하게 말씀드리거든요. 막연히 겁내지는 마라. 하지만 합병증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하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제 약물이 좋아지니까 예를 들면 위암 전이성 위암 환자였는데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데 그분이 택배기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막 간전이도 있고 복막전이도 있고 사실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루에 평균 택배를 400개를 하신대요. 근데 항암치료를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시고 200개 정도 하신대요. 그 정도면 정말 훌륭한 독성 극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건 그 사람이 훌륭하신 분 제 주위에 훌륭한 사람이 좀 많으셔서 그러니까 무턱대고 부작용을 참고 항암치료를 권하는 그런 종양내과 의사는 지금은 없다 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부작용이 문제가 되면 방법 약을 바꾸든 방법을 바꾸든 용량을 줄이든 아니면 예방하는 약을 주든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전문가랑 상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한다 만다 이런 거를 고민할 시대는 한참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암치료가 또 완치목적의 예를 들어서 완치목적의 항암치료라면 부작용이 조금 조금 더 많더라도 견뎌야 견뎌야 되는 거고 좀 부작용이 완치목적의 치료가 아니라 환자분의 삶의 질 아니면 조금 더 생명연장의 목적이라면 부작용을 조금 더 완화해가면서 치료해야 되는 이런 치료의 원칙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결국 제일 잘하는 게 중앙내과 의사예요. 가장 섬세한 손길로 섬세한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너무 자화자찰 같긴 한데 환자분들이 항암치료를 해보고 자기의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충분히 조절을 해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믿고 가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문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걸 좀 알고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처음이라 약간 말도 꼬이고 조금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다음엔 조금 더 이렇게 유약된 말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더 잘해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암이 알고 싶다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암 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발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